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제 채널에서 댓글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피디님 엘리엇 E7하고 리파인드 7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조피디님 둘 중에 뭐 사야 돼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자전거 선택은 전적으로 지극히 개인 취향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품을 사라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상에서는 두 제품을 하나씩 철저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츠고! 자 이 두 제품을 고민하시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리파인드 시리즈만큼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첼로 엘리엇 E7 또한 4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리파인드와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기가 좀 어려웠고 작년만 해도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제가 리파인드를 사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거든요. 하지만 작년 말에 첼로에서는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에 가까운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로드 자전거도 20% 정도 가격이 내려왔고 첼로 엘리엇 E7 같은 경우는 440만원, 400만원 중반대의 가격에서 360만원, 300만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체감상 약 100만원 정도 싸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정도 가격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형 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도 360만원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379만원에 출시된 리파인드 세븐 105DIT 모델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공식 소비작가는 첼로의 엘리엇 E7이 360만원으로 더 저렴한 것 같지만 세파스 리파인드 세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파스 공식 스토어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30만원의 쿠폰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49만원의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둘의 가격 차이는 11만원밖에 나지 않는 거죠. 11만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제품의 사양입니다. 자 가장 먼저 두 제품 모두 풀 카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형태도 뒷바퀴를 따라 흐르는 이 10 튜브의 모양이라든지 일자로 쭉 뻗은 탑 튜브라든지 두껍게 내려오는 다운 튜브, 10포스트의 체결 모습까지도 정말로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체형 카본 핸들바가 적용이 되어서 풀 인터널 설계라는 것도 두 제품 모두 동일합니다. 10포스트는 조금 모양의 차이가 있죠. 리파인드 같은 경우는 제로옵셋의 기본적인 10포스트를 사용을 하였고요. 첼로 엘리업 같은 경우는 앞뒤로 굉장히 넓은 범위로 피팅이 가능한 10포스트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소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동계는 105DI2 모델이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동계에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휠도 높이가 45mm로 동일합니다. 첼로 엘리업 E7 같은 경우는 자사의 뷰엘타 45mm짜리 휠을 사용하였고요. 세파스 리파인드 7 같은 경우는 파스포츠 아이안테 C4라는 45mm짜리 카본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프레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 첼로 프레임의 무게를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의 무게는 두 제품을 비교하기 힘들고요. 휠색 같은 경우는 첼로 엘리업 E7에 들어간 뷰엘타 카본 휠이 조금 더 무거웠는데요. 유튜브에서 이 제품을 실측한 영상을 찾았거든요. 그 실측 영상으로 보니까 무게가 1773g이었습니다. 그리고 리파인드에 적용된 파스포츠 아이안테 C4 카본 휠 같은 경우도 재원상으로는 1580g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측한 자료를 봤더니 1610g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품은 휠셋에서 무게가 약 160g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두 제품을 고민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휠셋의 무게 차이가 있어서 완차 무게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첼로 엘리업 E7 같은 경우는 스펙상 완차 무게가 L사이즈 기준 8.3kg입니다. 그리고 리파인드 7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L사이즈 기준으로 8.1k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제품은 약 200g 정도 완차 무게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05DI2는 똑같으니까 무게가 똑같죠. 그리고 프레임도 사실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휠에서 약 160g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해서 전체 완차 무게는 200g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디자인이죠. 아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면 안 되는 영역인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 첼로의 이 모습이 훨씬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리파인드의 이 모습이 또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싶진 않고요. 디자인의 영역은 각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그리고 사양을 토대로 디자인까지 넣으셔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꽤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비슷한 가격대의 자전거 두 대를 놓고 이 제품이 좋아요? 이 제품이 좋아요? 더 좋은 제품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런 댓글에 달아드리는 답변은 거의 한결 같습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사양은 비슷합니다. 성능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본인 눈에 이쁜 걸로 구입하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는 거의 매뉴얼이거든요. 제조업상 비슷한 가격대에서 어떤 한 제품이 월등한 성능을 가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가격대의 제품이라면 사실 성능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러면 성능이 비슷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그럼 뭘 보고 선택해야 돼요? 내 눈에 이쁜 자전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뻐야 한 번이라도 더 타고 이뻐야 한 번이라도 더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105DI2가 적용된 2024년형 로드 자전거 중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엘리엇 E7과 세파스의 리파인드 7 헵타 105DI2 모델의 간단 비교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이제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제품 구입하셔서 올 시즌을 신나게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필이었습니다.